아주머니 선물 뭔데? 어머 백화점 상품권이네 코로나 이상해 30만원이나 언니꺼 큰언니꺼 또 있어 이게 뭐냐 어머머머머 왠일이니! 사돈어른 드리라고 진작부터 백화점에서 주문해서 사온 거예요. 이 명품은 돈 있다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미리 예약하고 주문해야 되거든요. 세상에 이런 건 몇백씩 하지? 이모 촌스럽긴. 이런 건 기분 천 땅이야. 이렇게 귀한 걸? 이건 아니라고 봐. 난 기라고 보네. 형부 받아. 아버지 얼른 쳐보세요. 야 나 이거 여기 떨려서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이야. 웃기어. 맞아 맞아. 맞아요 아빠. 아버지 여기 편지요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사돈 어르신께. 귀한 혼수까지 보내주신 사돈 어른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마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약소하지만 보내드립니다. 허풍진 올림. 허 서방. 고맙다고 전해드리게. 우리 형부 딸 덕에 대박 터졌네. 내가 그랬지? 우리 광대 글 째는 복권이라고. 일등 째는 복권이라고. 형부 시계 그만 보고 오늘 식사해요. 그래 그래. 자 어이 밥 줘라. 우리 허 서방 호기지겠다. 하하하하하. 하하.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. 이건. 이건 기라고 봐. 어. 긴 건 긴 기여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